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디서든 복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집값이 올라도 걱정,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입니다. 호프 채널에서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시간,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 미국에서 사시면서 평생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전국의 교회를 무료로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맨 처음 도와드린 광예원 교회입니다. 봉사가 끝나고 처음 식사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린 저희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있어요? 라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천 중앙교회 도면을 그려 드릴 때 한국 전통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식당 겸 다형도 공간을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대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데 아름답습니다. 이건 고성 본양 교회인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늘 테이블을 만들어서 송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삼육대학교 어린이관입니다. 어린이들뿐 아니라 기숙사에 사는 청년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한 카페와 어린이관이 합쳐진 복합 공간으로 디자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건축을 컨설팅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오르는 것도 보이고 본의 아니게 부동산에 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목회할 때 몇십 년 무주택이었으니까 아파트 천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안 드리는 기도 주님 아파트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 드리던 기도를 하니까 웃기셨던지 하나님께서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당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함께 여러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던 그분께서 한국에서 더 사실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해 드리면 좋겠는데 보통 아파트는 2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양받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완공이 되려면 4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준공만 되었어도 무료로 살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값은 오르고 최소 몇 억은 벌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 가시면 한국 교회의 건물을 보다 성교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돕느냐 몇 억을 보느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민 끝에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파트를 팔자마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그 뒤로 신경질려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판 돈을 기초로 충천에서 가장 싼 땅에 골조를 세웠습니다. 돈이 모자라니 집사람이 친정에 손을 빌렸습니다. 자꾸 손벌리기도 미안했는데 대출이란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집이 완공이 되어서 여러 교회 건축을 무료로 도와주시는 분께서 집세 걱정 없이 사시면서 교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그마한 소재 하나에 침실 하나가 있는 방 두 칸짜리 작은 집입니다. 작아도 천장 고가 높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햇볕도 잘 들고 답답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추울 거 걱정하시는데 실링팬을 달아 아래 위 온도가 비슷합니다. 또 단열이 잘 돼서 지내는 분들이 따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의 파이어 핏에서 오닥불을 피우고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싼 땅 30만 6천원짜리 땅에 지은 방 두 칸짜리 작은 집 비싼 집이 많은 요즘에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운 집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봤는데 어떤 스님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좋은 집에 사신다고 해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산이 보입니다. 단, 보이는 산이 서울의 남산이 아니라 사막산입니다. 사막산이 보이는 시골의 작은 집을 보고 오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출금을 갖고 있는 저에게 사정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항상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들으니까 거기 사시는 분께서 목사님, 여기도 땅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오셔서 목사님, 이 빈 땅을 보시라고 이렇게 많은 빈 땅이 있는데 여기는 안 오릅니다. 빨리 파세요! 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니까 그 시골 땅도 오르는 것입니다. 뒤에 사업한다고 빛내서 일을 하는 게 안타까웠나 봅니다. 저희 교회의 십사님께서 목사님, 박봉이 어떻게 빚을 해결하시겠냐고 노돈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이 부담돼서 그런 것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이 이상도 하지 그 집사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비상장 주식을 좀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특이함을 우리는 특별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은 거 그 집사님께서 아시는 거죠. 도움받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분 말씀대로 계좌 개설을 해서 비상장 주식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몇 년 잊고 지냈는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산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이 집이 코로나 시작할 때쯤 중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재비가 올라서 제가 지은 가격으로는 그 집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한다고 여덟 손해보는 마음으로 프리비엄 300만 원 주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 그리 크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빨리 파시라고 했던 그 시골 땅도 오르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나니 자잿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시골에 집을 짓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데 신앙 안에는 어디로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복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것이 복된 곳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것이 복된 곳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리니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가 복받는 것입니까? 어디가 유리한 곳입니까? 성도가 가면 유리한 곳 되고 성도가 가면 좋은 곳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들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디서든 복을 받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손해보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눌리지 마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복된 삶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